제가 광고에 나간단 말입니까? 걱정 마시면 절 믿고 따라오십시오 여기 나온 이 벅장으로? 저는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팀 내 활력을 불어넣어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러다 내가 뒤에서 다 모를 활리는 거 아니야? 조용히 해! 사정이 있었다니까 무슨 얘기예요? 제가 알면 곤란한가요? 우린 좋은 파트너예요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? 아직 의식이 밤새하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까?